오늘 스쿠버 다이빙 마지막 날입니다 프리다이빙! 프리다이빙 마지막 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밤에 다이빙 마지막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는 오늘 마지막 수업 끝나고 드디어 밤에 먹습니다. 엄청 많이 탔어. 어떻게 이렇게 탔냐? 나 마스크 쓴 것 같아. 저희는 지금 게임했고 져가지고 매일 라스 아부 갈룸이라는 무인도 같은 섬에 1박 2일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이제 장을 보러 왔습니다. 게임 두 명이 있어서 두 명이서 같이 왔어요. 일단은 술을 먼저 사겠습니다. 오 술 여기에 키워. 리커샵. 뭐가 있지? Hello? Hello? You have tequila? Tequila? Yeah, tequila. 오케이 오오오오 됐어 오늘 덱길라 고수에게 전화酬 어떻게 해? 아니 blind encont · Electro 어떻게 해 makan? 그 Skin 멕시코에서 일하다가 세계여행 오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저희는 오늘 라스하부갈룸 울프사파리라는 곳인데 울프사파리라는 진잠하무드 사장님의 울프사파리를 통해서 라스하부갈룸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트럭 뒤에도 한 명 타고 있고 10분 15분 차 타고 왔는데 여기 선착장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배를 타고 아부갈룸이라는 무인도에 들어갑니다. 여기 1박 2일 코스이기 때문에 어제 술도 많이 사고 과자도 사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. 가는 데는 650 이 투어의 비용은 650이에요. 650 파운드, 이집션 파운드. 저희는 지금 이 청년이 해주는 거 멋있어, 멋있어. 어려보이는데 이 청년이 이끄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바이킹 타듯이 물 한번 튈 거잖아요. 맞아, 맞아. 오, 뭔데? 통통배네, 통통배네. 오, 대박. 오, 대박. 물 쳤어, 물 쳤어. 와, 저기 뭐야? 한 대, 어우. 와, 너무 재밌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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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와우. 레전드다. 아, 근데 방금 진짜 넘어가서. 거의 반 넘어갔는데. 저희는 어떤 섬 같은 곳? 생명주. 섬은 아니고 여기 섬은 아닌데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요. 바닷쪽을 돌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와가지고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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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와야 돼요. 이런 게 있는데. 네, 저희는 샷 타고 여기 캠프장에 왔는데 여기 돌핀 캠프라고 이렇게 좀 안 보이긴 하지만 돌핀 캠프라고 적혀져 있고요. 여기 주변에 다 이렇게 캠프 사이트인가봐요. 이런 식으로 뒤에 선도 엄청 웅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확실히 무인도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긴 한 거 같아. 여기 이렇게 뭐 음료수 팔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밖에 요런, 요렇게 볏집으로 된 집에서 자는 겁니다. 방 룸 컨디션을 보여드릴게요. 저희 방입니다. 2번 방 하나. 그리고 여기 여기 번호가 없네. 좋아? 지상낙원? 딱 들어가면 요렇게. 작은 솜자 하나 큰 솜자 하나 있고 매트릭스는 뭐 그냥 나쁘진 않은 듯? 요렇게 완전 진짜 다 구멍 뚫려 있고 이런 진짜 볏집이에요. 그냥 볏, 볏. 이거 무슨 집인지도 운막이야 진짜. 리얼 운막.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 있고. 물이 맑아 보여요. 딱 봐도. 수명해 보여.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. 좀 깊은 수심까지 가려면은 저기 파란 상가닥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. 저쪽에서 이렇게 가야되나?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. 자 여기 포무스. 치즈. 계란. 감자. 샐러드. 이거는 뭐 콩 같은 것 같은데. 콩이랑. 이렇게 빵이 같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0파운드.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. 아 배고파. 네 저희는 이제. 여기 앞에 수영하러 왔습니다. 어 물이 근데. 생각보다 매우 차다. 친구들은 미리 들어가 있어요. 화장실 갔다가 오늘. 우와. 어 차가워. 엄청 차가워. 좀 차가운 느낌. 뒤로 가는. 오리발 끼고 있어 지금. 오리발 끼고 있어가지고. 오리발 왜 아무도 안. 오리발 내가 갖고 왔어. 나랑 같이 넣었잖아 누나랑. 뼀어? 응. 뼀어? 아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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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. 이대로 완전 날씨가 안되네요. 매우 차가운 니다. 너무 차가운 날씨가 안되더라구요. 아직 안 뛰어 있으며. 좀 더 차가운 날씨가 안되더라구요. 너무 차가운 날씨가 안되더라구요. 빨리 해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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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이잖아. 땅콩이네요. 뭐 먹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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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